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임수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 개요월, 임수리입니다. 개요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는 6월이니까 경금이 10일 있었는데 지났고요. 신금이 20일,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는 이 신금의, 매우신이죠. 이 신금의 영향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신금의 영향에 있을 것이고요. 본인의 일관을 또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영상 아래쪽에 일관을 아는 방법, 만세력을 잃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만 꼭 보고 와주십시오. 그래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처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암호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일관 중심으로 보는 이 테마의 영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상 아래쪽에 있는 그 링크들을 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다가 요즘 좀 너무 많아져서 꼭 앞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시간 전화 상담 7만 원이고요. 전화 먼저 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꼭 보시고 가격도 확인하시고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예약이라고 하는 건 입금을 하셔야 예약이 되는 건데 실상 미입금 한 채로 일주일 동안 다 지나가서 예약을 안 하신 상태인데 본인이 예약을 원하셨던 날짜와 시간에 임박해서 입금을 하시고 그걸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좀 아니시고 최근에 보면 일주일에 한두 분씩 꼭 나와요. 저는 진짜 이거 좀 상식인데 예약이라는 건 진짜 예약이에요. 본인만 생각하시는 예약이 아니라 서로의 합의와에 의해서 약속하시고 입금하셔야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갑, 갑목분들이죠. 본인의 일관이 갑인이나 갑자일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갑목일관이고요. 이 갑목분들은 임수리리, 편인이 양지 앉은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하루가 되실 거고요.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의 연령대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대가 보실 수도 있고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업이나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하루라는 것은 하루의 날짜를 그냥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십니다. 가구를 그냥 다시 배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집안에 묵은 서류들, 사진첩, 앨범 이런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음부터 분류를 쫙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집안 대청소를 하시고 기억에 어떤 정리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을목 볼까요? 을목분들은 정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하루 정일 것도 마찬가지예요. 을목도 오늘 대청소 날이에요. 그동안 문서, 서류, 또 영수증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을목분들도 임묘지이기 때문에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편인이 양지에 앉았던 감목은 왜 그랬냐면 양지이기 때문에 문서를 좀 더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분이 비슷한 일을 하시겠지만 약간 의도는 달라요. 어쨌든 목일간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 정화... 아, 죄송해요. 병화분들 할게요. 병일간분들은 편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관을 모은다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오늘 하루 종일 좀 힘이 빠져요. 무력해지는 날이고 병화분들은 외출을 하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서 보내실 것 같습니다. 쓸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바깥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핑계를 대시거나 그 약속을 취소를 하시고 그냥 집안에서 왼종일 TV 보시고 가족들과 담소 나누시면서 아니면 영화를 보신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습니다. 병화분도 오늘 조용히 넘어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병술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묘가 됩니다. 나서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정화분들 볼까요? 정화일관 분들은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나의 일과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뚜렷해지고 윤곽이 잡히는 하루이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이나 어떤 일을 지금 열심히 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공부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하는 것 말고 다음 단계에 하기 위한 일이라든가 다음 단계로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거의 하루 종일 책과 싸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망 없는 공부를 하신다거나 비전 없는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공부들이에요. 뭔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해서 손해가 될 것이 없는 확실한 공부와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화분들은 알찬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 분들은요. 임수리리 편제가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무토분들에게도 임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임묘가 되느냐? 재성이 임묘가 되는 거죠. 재성이 임묘가 된다는데 그 재성 중에서도 편제가 임묘가 됩니다. 편제는 좀 변화 중에서도 많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금전이나 여자도 되시는 거죠. 그런데 단편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임묘를 한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모은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외출이라든가 모임 약속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고 취소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시장을 잠깐 보러 간다고 해도 집 앞이면 잠깐 나가실 거고 거의 하루 종일 집에 계실 것 같아요. 집 가게 되는 하루입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입니다. 기토일관 분들은 정제가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금전의 규모가 확실해지고 커져가는 하루입니다. 오늘 어떤 이락천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모가 커져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주변에서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어떤 쿠폰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게 있어서 그 미수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용돈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텍스트는 적지 않았어요. 자, 경금 이제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식신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것저것 오늘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좀 인생을 다 산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 종일 사부작 사부작 이것저것 혼자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고충들을 해결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자처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내 문제도 산적해 있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 경금일관분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순순수범에서 나선다는 뜻입니다. 일요일이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쓰레기 종류부터 해서 다른 사람들 어떤 컴퓨터 고장까지 다 알아서 막 고쳐줄 것 같아요. 자 이제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 것은 신금입니다. 신금일관분들은 상관이 관되지 않는 날의 임수리리고요. 오늘은 좀 신금분들이 좀 저는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만 이만큼 앞서가고요. 말과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어떤 일에 대한 무기억적인 자신의 지금 현재의 부분을 변명을 하신다거나 현실성이 없는 괴행만 쭈루루룩 늘어놓을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실망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한 약간 허언에 가까운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오늘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링이 되지 않고 오늘은 그냥 말로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오늘 말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일관 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떴죠. 임수 일은 비견이 관되지 않는 날이고요. 친구나 가족들 비견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나 가족이 말 실수를 한다거나 마트에 갔었는데 주차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에 얽힌다거나 그런 시비수가 있는 하루고요. 집안이나 혹은 집 밖에서 쓸데없는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또 예를 들자면 정말 오랜만에 남매가 만나서 마트에서 잠깐 푸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거나 외식을 즐겼어요. 그런데 이웃집 사람들이 우리는 남맨인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뭐 남자친구 생겼냐 이러면서 괜히 또 엄마한테 이상한 전화가 가거나 마주쳤는데 잠깐 집 앞에서 화단에서 마주쳐서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남의 말에 이상한 말로 오르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기운이 돌고 있어요. 웬만하면 차단을 하시거나 아예 그냥 밖에 안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제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이죠. 어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개수분들에게는 겁재가 떴죠. 겁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 임술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거리가 있지만 나랑 가까운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는 하루입니다. 집안일부터 설거지 빨래 뭐 많겠죠. 이런 것도 사소한 업무부터 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또 본인에게 주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벌어질 것 같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포함입니다. 이 겁재가 물론 거리가 약간 있지만 나와 같은 세트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십실방 오늘 나에게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기는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토요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원짜리 또 온라인 제가 스카이포로 원격으로 수업을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10월부터 듣고 싶은 분들은 9월 말까지 본인의 커리큘럼대로 5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12운선 빼고 그냥 완전 기초예요. 기초를 내가 꼭 듣고 싶다. 질문도 하면서 듣고 싶다. 그런데 스카이포를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수업 신청해 주십시오. 카페 오셔도 되고요. 해외 분들은 카페로 오시면 돼요. 카페 오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거나 수업 신청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링크 드리고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자는 항상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마른 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노력하시는 만큼 던져드릴 거예요. 정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 만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